Q. 플롭 노크는 댄댄을 할 때, 플롭 포지션에서, 즉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른 손에 쥐고 있는 밑볼을 치는 기술입니다. 헬리 노크는 헬리를 하면서 다른 손에 쥐고 있는 밑볼을 쳐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플롭 노크와 헬리 노크를 번갈아 가면서 두번 하고, 마지막엔 댄댄을 한번 하면서 그렙을 하면 리듬이 완성됩니다. 플롭 노크와 헬리 노크를 번갈아 가면서 두번 하고, 마지막엔 댄댄을 한번 하면서 그렙을 하면 리듬이 완성됩니다. 플롭 노크와 헬리 노크를 번갈아 가면서 그렙을 하면 리듬이 완성됩니다. 플롭 노크와 헬리 노크를 번갈아 가면서 그렙을 하면 리듬이 완성됩니다. 플롭 노크와 헬리 노크를 번갈아 가면서 그렙을 하면 리듬이 완성됩니다.